부부의 잠 못 이룬 밤이 지나고, 먼저 일어난 남편이 아내의 목까지 커피를 준비했다. 잘 잤어? 커피 타고. 정순아. 정순아. 아직도 비켜있나? 정순아. 커피 타는데. 아내는 여전히 마음이 풀리지 않았고, 남편은 이런 상황이 난감하기만 하다. 조업을 함께 나가서도 아내는 말이 없다. 정순아. 고기 잡아서 팔아가지고. 마신대로 사줄게. 정순아. 밥 풀어라. 아내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, 오히려 아내한테 상처를 주고 말았다. 지나온 세월 속에서도 아내는 늘 남편을 먼저 생각했다. 가난한 남편을 위해 돈을 아끼자며 결혼식도 마다한 아내였는데, 자신이 그런 아내의 마음을 잊고 산 건 아닌지, 후회가 밀려온다. 집사람도 이제 나이가 있고, 또 그러고 뭐. 사람이 그렇다면 하던 일을 한다는 게, 다들 하기 싫거든예. 그런데,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, 자기가 하기 싫을 건데도. 뭐, 내를 잘 찾고, 그 다음에 이기는 것부터 해가지고. 또, 바다 일도 오지간하면 혼자 가도 되는 일인데도. 하지마라 하고, 자기가 돈 아껴 쓸 테니까. 돈 좀 적게 버리라 하고, 이런 상황을 보면. 그렇게 보면 좀 그렇지. 그리고 저런 고생을 안 해도 될 사람이. 너무 고생하거든요, 집사람 보면. 그럴 때 보면 좀 많이 쨍합니다. 이번에는 남편이 아내와 함께 살면서 마음에 걸렸던 한 가지를 풀어볼 생각이다. 이따가, 어차피 시작하냐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